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내가 만든 익산으로라는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을 여행하시고 공모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익산을 여행한 것을 아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인 미륵사지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미륵사지가 새롭게 잘 정돈이 되어 저희는 관람을 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2020년 한국관광의 별이 선정되어 상을 받았습니다. 상패가 보이시지요? 미륵사지는 백제 최대의 석탑으로 동양 최대의 것입니다. 목초탑의 형식을 모방한 석탑입니다. 익산 박물관도 있는 미륵사지에 탐방을 하러 나섰습니다. 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봄에 벚꽃도 철쭉꽃도 잘 감상했습니다. 2020년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이라는 프랭카드가 멀리 잘 보이고 있지요. 단정된 미륵사지가 멀리서 보입니다. 단간지주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단정된 미륵사지가 미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오래 드렸습니다. 익산 박물관의 모습도 보이고 계십니다. 익산 박물관에서 많은 유물들을 관람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얼 비치는 연못을 보고 계십니다. 박물관의 입구의 모습입니다. 익산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순두부 고작이 가지고 있는 순두부 가게였습니다. 고소한 순두부와 정갈한 반찬이 돋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향토 전통 음식점이라는 착한 가게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가게이지요. 순두부 공장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순두부만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인절미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소한 순두부가 입맛을 당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땅콩엿도 팔고 있었습니다. 익산의 가람문학관에도 갔습니다. 가람문학관은 이병기 선생님의 시와 수필의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현대시조의 아버지인 선생님의 글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람문학관의 주소를 보고 계십니다. 이병기 선생님의 생가의 모습입니다. 시심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가람 선생님의 동상이 보고 계십니다. 가람 성균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선생님의 글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애조 정신을 잘 배우고 왔습니다. 대숲이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숲 소리가 샤샤 잘 들렸습니다. 익산의 농장도 구경했습니다. 봄이라 양파를 키우는 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농장의 양파 수확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양파가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산을 구경하시고 같이 명상 공모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